안녕하세요 마늘을 잔뜩 넣어 마늘무침 만들어보세요 맵고 아린맛을 제거해서 더 맛있는 마늘무침 이렇게 만듭니다 쪽파를 작게 썰어주세요 쪽파 대신 대파줄기 넣어도 좋습니다 끓는 물에 굵은 소금 반큰술 통마늘 넣고 센 불로 삶아주세요 마늘 익히는 시간은 마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7분 익혔어요 익은 마늘을 채에 거르고 모아둡니다 찬물에 헹구지 마세요 그대로 채에 받쳐둡니다 팬에 미림 5큰술 올리고당 2큰술 고추장 4큰술 섞어주세요 골고루 섞이면 센 불로 켭니다 양념을 저으면서 끓여주세요 양념이 끓어오르면 메추리알 마늘 넣고 중불로 3분 볶아주세요 불 끄고 쪽파 참기름 3큰술 섞어줍니다 골고루 섞이면 오늘 요리 끝! 메추리알 마늘무침 레시피 저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